네, 오늘의 시그널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좋은 거는 얘기 드렸고 우리나라에서 또 한미반도체,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NPU, 이 심경망, 인공지능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그것도 있었죠. 뭐였죠? 에스텍 들어간 거 있죠. 그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반도체, 어떻게 보면 직접 그 반도체 실물을 만드는 회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IP, 설계 자산을 파는 회사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메모리 반도체 혹한기라고 얘기 나오는데 NPU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챗GPT가 나오고 무슨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이 나오고 이러면서 예전에 그 인텔의 CPU보다 엔비디아의 사실 그냥 그래픽 카드였던 GPU라는 것이 이제 NPU로 어떻게 보면 뭐 저기서 진화를 해가지고 더욱더 CPU보다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로 오다 보니 그런 쪽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런 어떤 밸류체인에 속할 수가 있죠 이미 사실 2023년도 1월달, 2월달에 급등을 했었고 3개월 동안 지금 쉬었습니다 3개월 동안 2차 전지주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격 조정을 잘했죠 지금 이 라온텍이라는 업체, 라온텍이 있죠? 라온텍이 또 같던데 지금 보시면 라온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계단식으로 뚫으면서 격파하면서 나가서 위에 빈 곳에다가 색을 칠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사해요 이따가 기술적인 부분을 또 하겠지만 이런 부분, 이런 계단식 상승이 좋아요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그 계단식 상승 호되게 당하고 있죠 그거는 예전에 그 자산가치주들 지금 가치투자자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도 그 자산가치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것들이 진흙 속에 진주를 발굴하는 그 1세대 가치투자자의 방식이 자기네들도 밸류 트랩에 빠져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일하게 지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억지로 강제로 올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런 계단식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년간 계단식 상승을 한 번도 한 달도 안 쓰고 올리는 그 어색한 계단식 상승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솔직히 봐도 어색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냥 좋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지금 보안 카메라나 IoT 스마트 가전이라는 부분을 엣지 시장이라고 불러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엣지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클라우드, 워낙 많이 쓰죠 클라우드가 구름처럼 띄워놓고 예를 들어 내가 아이폰을 쓰면 아이폰, 맥,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이패드, 거기에 있는 거를 어디서든 끌어쓰 수 있잖아요 아이패드에 있는 거 자료 끌고 있으면 끌어오고 그게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는 구름이 어떻게 보면 딱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엣지는 엣지 피자 아시죠? 겉어머리에 있잖아요, 겉어머리 그러니까 중심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겉허깽이에서 다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요즘에 데이터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 처리하기 버거운 것들을 엣지, 피자로 따지면 가운데에서 토핑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엣지에다 치즈를 넣는 그 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요 고객사가 차량용 IP 고객사인 얘가 IP를 담당하는데 텔레칩스,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도요타 그룹 계열사 중에 아이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IP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챗GPT 시장이 열렸잖아요 챗GPT가 그 시장을 열었죠 그때 이제 신경망 트랜스포머 기능이 포함된 3세대 NPU IP를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설계 자산만 파는 거예요 공장이 없어요 설계 자산만 파는, 설계도를 파는 설계도에서 더 넘어가서 설계 IP를 파는 거죠 지금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하고요 엣지 컴퓨터는 아까 말했듯이 클라우드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각각의 소규모 기기들이 클라우드의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IP를 턴키로, 턴키는 그냥 싹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런 회사도 있었어 그 IP 만든 회사 우리가 받았다가 너네 망하면 어떻게 해 그런 게 많았는데 일단 상장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 9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 회사의 장점이 그거죠 우리 상장 회사입니다 물론 알맹이도 없이 우리 상장 회사입니다 하고 장난치면 안 되죠 우리 상장 회사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믿고 IP를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인지도가 적은 회사에도 그게 돌아오느냐 지금 이 IP를 필요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비싼 ARM에 대다가 IP를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IP를 공급을 확대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라온텍이 일단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게 라온텍이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급등하기 전에 말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이 매물대를 뚫을 때 여기 갭 상승이 나오고 갭 상승이 한번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쭉 상승이 나와버려요 이걸 먹기 위해서는 미리 고점 돌파 매물을 소화하고 있을 때 확률이 높을 때 배팅을 해야 돼요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어느 시점이냐 여기 지금 상장한 뒤에 4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가 여기 급등을 하면서 이 매물을 소화했잖아요 매물 소화가 올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과정이냐면 다지기 과정 여기 3개월 동안 2억 조정을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계속해서 밑꼬리가 달리잖아요 그럼 뭐를 확인하는 작업이냐 상장하고 나서 4개월 동안 이 매물이 있었던 이 매물벽을 뚫었는데 뚫고 나서 이제 그 매물벽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됐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만약 마친다고 하면 다시 급등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률 높은 부분에서 배팅을 하면 이 주당 1만 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만 원, 1만 5천 원, 1만 7천 원 라인에서 2만 5천 원까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더 가면 그 위에 백지 상태인 곳에 그림을 그려서 라온텍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걸 먹기 위해서는 미리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길목 지키기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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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